아니 이게 올라가면 올라간다 말도 없이 누구? 며느리 말이에요 아니, 어른들도 아직 안 주무시는데 지금? 아, 세기? 좀 전에 누구 좀 만난다고 나갔어 뭐예요? 아니, 이게 아주 지 멋대로네 시엠이 허락도 없이 어디 간대요? 누구 만난대요? 아, 나 하면줄 왜 나와 계세요? 신혜는 어디 갔어요? 뭐야? 너한테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간 거니? 왜 나갔어요? 아니,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딨다고 야 넌 서방님 이 시켜놓고 지금 뭐하는 거야? 여기 넥타이 좀 여행 안 하자 집 집어넣어봐 간다 자꾸 아니, 이기심 혹시? 이기심 혹시? 걔한테 전화하는 거면 당장 들어오라 그래 안 그래도 전화 기다렸어요 잠깐만요, 누가 왔나 봐요 누구세요? 누가 왔습니까? 여보세요 이봐요, 유하영씨 누가 왔냐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